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그쵸? 물론 이제 이만복도 있었고 개구멍도 있어서 어?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자주 찾아뵙잖아요. 그게 아니라 현장 강의로. 사탐은 현장 강의가 솔직히 더 여러분들 좀 선호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과학이나 수학은 정말 정신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만한 현장 강의보다 스튜디오 강의를 선호하는 친구들도 제법 있다고 하던데 사회탐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담하듯이 친구랑 카페에서 얘기하듯이 이런 느낌이 살아있는 게 참 좋죠. 하여튼 선생님도 오랜만에 현장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심장이 여러분 몰아지고 하트 여러분과의 하트 시그널이 벌써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좀 과도한 표현된 것 같아요. 하트 시그널이라도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6월 특강이 어떤 건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의해야 될 건요. 딱 이게 강좌 제목 그대로 6월 대비 특강이기 때문에 6월 평가원 18일 시험 딱 치르고 나잖아. 그러면 19일 날 문을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듣지는 못할 겁니다. 딱 한 열흘 남짓한 열흘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만 살아있는 강좌죠. 정규 강좌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현장 강의에 좀 목말라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또 여러분도 보고 싶고 해서 깔은 강좌입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뭐 허투른 강좌는 아니고 참 강좌 분량은 3시간 30분짜리예요. 선생님이 이제 대치동 학원에서 6월 10일 날 촬영해서 6월 11일 날 업로드가 되는 거라서 대단한 거는 3시간 30분 만에 전범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 이만복과 비슷하네요. 그런 질문을 또 하던데 이만복 교재 가지고도 하지 않아요. 이만복 교재와 같은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만복 교재는 옆에 두고 떠들러보면 좋겠지만 이 강좌 교재 따로 있어요. 선생님이 2주 동안 열심히 또 만든 겁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이만복 강좌는 뭔가 어떤 단원의 주제별 어떤 맵을 그리는 거라면 얘는 그건 아니야. 어떤 맵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전범위의 말 그대로 실전적인 내용 그런 팁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괄호나 빈칸도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맛도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마디로 라이브 느낌 살려서 초이스피드하게 세계질이 빡세게 그러니까 구경소 공부하느라고 사탐에 많은 시간 못 쓰고 있을 거예요. 이 강좌로 여러분들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사이다 뭐 이런 거 딱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실무 1회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강의 듣고서 인강생들 집에서 30분 시간 딱 맞춰서 한번 풀어보세요. 해설서도 아주 잘 해놨으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현장 강의에 어떤 여러분들 좀 현장 강의에 어떤 현장 강의를 갈구하던 여러분들이 이 3시간 30분짜리 원샷 특강을 통해서 어떤 사탐 또 약간 처져있던 기분도 쫙 올리고 바로 이거다 이런 느낌 나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진짜 겨울 특강 이상으로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음 여러분들 진짜 진짜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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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